송죽 이봉혜 평양건무 보존회는 북한 평양 출신인 이봉혜 선생으로부터 복원되어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평양건무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단체입니다. 평양건무는 평양건무 일대 예능 보유자이신 이봉혜 선생님께서 복원을 하셔서 평안도 문화예술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전통춤입니다. 안양건무는 이봉혜류 계보의 건무로서 안양지역의 토창문화와 결합이 되어서 안양의 향토 무형유산 신전통춤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용비어천문은 벽사 한용숙 선생님의 비연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구성한 춤입니다. 우리 춤이 주는 세상의 모든 것을 품고자 하는 포용성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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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